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3년 10월 20일이고요. 속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이 3일 만에 또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오늘도 묵묵부답이었다고 하는데요. 자 문제는 지금 대장동 재판을 맡고 있는 재판부 이거 뭔가 수상하다는 겁니다. 제2의 유창훈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된 소식 여러분들께 쭉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2회 대장동 재판을 받는 이재명이 3일 만에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이재명이 오늘 대장동 위례신도시개발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의 세 번째 재판에 출석했는데요. 이재명은 사흘 전에도 대장동 재판에 똑같이 출석한 바가 있습니다. 이재명이 대선 이후 주 2회 법원에 출석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오늘은 지각을 안 했습니다. 10시 20분. 10분 먼저 오려니까 진짜로 딱 10분 맞춰서 먼저 왔습니다. 단식 이후 짚고 다니던 지팡이 없이 차에서 내린 이재명은 아주 빠른 속도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도망가듯이 간 거죠. 취재진이 이번 주에만 두 번째 재판 출석인데 당무에 지장이 있다는 것을 실감하느냐라고 물었지만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오전 재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마치지 못한 정진상 측의 모두 진술이 먼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오후에는 위례 관련 검찰의 서증조사가 이뤄진다는데요. 문제는 김동연 판사. 뭔가 수상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재판에 상습 지각해온 이재명. 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분은 왜 부드럽게 대하느냐라는 의문이 제기된 겁니다. 이재명은 지난 17일 열린 대장동 재판에 7분 지각했습니다. 기자들이 모인 1층 출입구의 모습을 드러낸 시간이 10시 37분이었고 재판은 10시 46분에 들어서야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1야당 대표가 아니라 일반 시민이었다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발생한 건데요. 더욱이 이재명의 재판은 10시에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이재명의 당대표로서의 당무 일정을 고려해 30분 연기를 해준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재명의는 7분이나 추가로 지각한 거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김동연 재판장은 이재명을 향해 앞으로는 10분 정도 먼저 와서 재판 준비를 해달라고 부드럽게 요구를 했습니다. 재판부의 이런 태도는 이례적이라고 하는데요. 서울중앙지법이 이재명 일을 너무 봐주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온다는 겁니다. 서정욱 변호사는 얼마 전에 급한 일로 재판에 3분 늦었는데 판사가 불출석으로 처리했다라면서 보통 사람들은 2, 3분만 지나면 불출석한 것으로 불이익을 받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법정 출석에는 시간음수가 요구된다는 겁니다. 서정욱 변호사에 따르면 기자들이 모여있는 출입구에 도착한 시간은 7분 늦었지만 지팡이 짚고 법정까지 슬슬 걸어가면 10분 이상 걸린다면서 이재명이가 법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힐란했습니다. 통상 법정에서는 판사가 법정에 들어서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물론 방청객 전원이 기립합니다. 판사 개인이 아니라 사법부 존중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조상규 변호사는 재판을 했던 변호사는 재판을 마치고 나갈 때도 법정을 향해 인사를 하고 나간다면서 그게 법원과 법정에 대한 존중이다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은 10월 17일 대장동 재판에만 늦은 게 아니었습니다. 검찰 수사나 법정에 출석할 때도 상습적으로 늦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구속영장 심사 때는 3분을 지각했고요. 검찰에 출석할 때는 1시간씩 지각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재명의 지각에 대해서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병 당협위원장은 권력형 지각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이 재판부나 검찰을 향해 당신들이 아니라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일종의 기싸움을 하는 것으로 진단을 한 것인데요. 이재명의 지각에 대한 변호사는 사법부에 대한 존중의식이 없는 것이다. 일단 중법의식도 결여되어 있다면서 야당 대표니까 늦어도 된다는 특권의식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재판이 밀리면 그 다음 재판까지 연쇄적으로 밀리기 때문에 재판을 받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민폐다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변호사이기도 한 이재명에게 법정에 대한 존중의식이나 중법의식을 기대하는 것부터가 무리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재판 시작 30분 전까지 일찍 도착합니다. 지각해서 자신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판사를 기다리게 만드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싶지 않다는 당연한 선택이라는 건데요. 그런데 이재명은 재판부에 대한 존중의식이 없는 것은 물론 재판부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으로 관측된다는 겁니다. 지난 13일 열린 자신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는 아예 출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국정감사 때문에 불출석한다는 의견서를 냈지만 정작 국정감사장에는 가지도 않았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재명이가 재판부를 농락한 것 아니냐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불구속 재판을 받는 평범한 피고인이 그랬다면 당장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사유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재명은 전혀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지난 17일 재판이 16분 늦게 시작된 이후 재판장이 10분 일찍 와서 재판 준비를 요구하자 이재명은 고개를 그냥 끄떡였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리쳐도 모자랄 판에 고개를 그냥 끄떡였다는 거죠. 이후 이재명은 검찰의 모두 진술이 끝나자 33분에 걸쳐서 자신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법정에서 33분 발언은 웅변에 해당하는데요. 일반적인 피고인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재명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김동연이가 부장판사죠. 이재명의 위세에 무릎을 꿇은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지각을 한 것도 문제지만 이재명의 지각과 웅변을 용인한 재판부가 더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과 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와의 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황당한 사건은 더 있습니다. 지난 6일 열린 대장동 첫 재판에서 이재명이는 재판부를 향해 대담하게도 정진상을 한번 안아봐도 되겠냐라고 요청했습니다. 당시 건강문제를 들어 재판정에 오래 머무리지도 않은 이재명이는 보석 조건 때문에 정진상과 접촉하지 못했다라며 포옹을 요구했습니다. 이재명의 황당하고도 대담한 요구에 재판부는 그 정도는 가능할 것 같다며 허락의사를 밝혔고 이재명은 재판이 끝난 뒤 정진상을 끌어안고 등을 두드리고 악수까지 했습니다. 이재명이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전제조건을 달 정도로 정진상인은 대장동, 미래, 성남 MFC 재판 결과의 중요한 변수가 되는 증인입니다. 이재명의 그런 요구를 막아야 할 책임이 있는 판사가 법정에서 포옹을 허용한 것은 재판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이재명이 정진상이를 포옹한 것은 정진상이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을 막기 위한 사법방해 수준의 회유와 협박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김동연 판사는 이재명이 법정에서 정씨를 회유하고 협박하도록 놔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형사합의 33부는 이재명과 정진상의 포옹을 허락한 4일 후 정진상의 뇌물수수혐의 재판과 대장동, 미래신도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병합했습니다. 재판 병합을 앞두고 이재명과 정진상의 사적 접촉을 최대한 막아야 하는 상황에서 포옹을 허락한 겁니다. 형사합의 33부의 이 같은 태도에 이재명이는 안심하고 안하무인으로 행동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각은 물론 33분 웅변도 개의치 않은 겁니다. 대장동 재판이 오늘 열렸지 않습니까? 10분 일찍 와서 준비하려니까 20분, 30분 일찍 오는 게 정상일 텐데 오늘도 딱 10분 맞춰서 일찍 왔습니다. 과연 이재명이는 사법부를 존중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걸까요? 혹시 사법부 혹은 재판부가 이재명 편은 아닌가 하는 의심들 김동연 부장판사가 제2의 유창훈 부장판사가 아니냐라는 의심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서초동 일대의 근조화환, 유창훈을 향한 근조화환 여러분들 보셨죠? 김동연의 이름도 같이 새겨진다면 그것 또한 망신일 텐데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필요한 뉴스 정리해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